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는 10월 종료되는 진상조사 기간의 연장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 유민호 기자입니다.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건 진상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다. 조사는 오는 10월 5일 종료되는데 당장 속도는 더딥니다. 현재까지 피해가 신고된 건 7,465건. 이 가운데 사실 조사와 실무의 심의, 중앙위 결정을 마친 건 566건으로 전체 7.6%에 불과합니다. 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선 이 추세라면 10년이 걸려도 조사가 끝나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. 여기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획단의 이념 편향 논란까지 겹쳐 희생자 유족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강조합니다. 유족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에 전남동복권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실질적인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오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... 한편 전라남도는 최근 60사건 중앙위원회를 찾아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과 신고 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,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